지호 언니 아닌가? 어, 언니 아는 사이에요? 어, 저는 알죠. 언니를 누가 몰라요. 전화 날걸요? 어머, 미쳤다 미쳤다. 어? 아들! 오늘 엄마 영화 하는 날이에요? 아니야. 누구 소개 안 해 줄 거야? 엄마 펜? 아, 예. 펜입니다. 아, 육지호예요. 아니, 그러니까요. 주저 떨고 싶으면 미치겠네. 여보, 커피 사 왔어. 아니, 통역사 아가씨가 왜 아직도 내 아들이랑. 성겸이 통역사? 네, 한 일주일 정도만. 내가 허튼수적 부르지 말랬던 것 같은데. 왜 아직도 내 아들을 따라다닙니까? 의원님께서 돈 주신 덕분에 아드님이랑 더 돈독해졌거든요.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 줄 알고 여기까지 쫓아와요. 서단아 대표랑 돈독하게 영화 보라고 부른 자리겠죠. 자연스러운 선짜리 맞죠? 알겠어요. 해방 놓지 말고 제 자리 찾아갑시다, 아가씨. 아버지. 가만히 안 있어? 오른 눈도 많은데. 알겠습니다. 제 자리 잘 찾아가겠습니다. 그래, 그래야지. 재미있게 봐요. 안 가요? 내가 자리를 팍 잘 찾거든요. 이 극장 100번도 더 와봐서. 나랑 영화 보러 왔잖아요, 기성겸 씨. 알 수 없는 그 어디에서 길을 잃고 헤매일 때. 알 수 없는 먹방들. 아까 보다 나랑 영화 보러 왔어요.